스파크 박사 스파크 박사님, 다녀왔습니다. 에너지 요정을 악하게 쓰려는 스파크다! V! V레인저!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에너지 타워는 끝이다! 침! 별 볼일 없는 녀석일 뿐이야. 스파크단 공격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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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겠지? 전군 잡아드려! 잡아드려! 이제 에너지 타워를 날려버려라! 스파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이다. 봐봐, 이 녀석을 잘 태워! 알겠어, 삐삐! 스파크 박사님, 볼트 녀석 제거에 성공했습니다! 어? 그게 사실이냐? 환경이 arrière에서 올라간다!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! 저 녀석의 진동파로III 스파크가 강력한 지진을 일으켜서 모조리 덮살내버리는 겁니다! 스파크 박사님, 글취기 드라이크? 트레이크 한공으로 사야 때부터 터뜨린다! 이거 지금 일찍도 막내 Malo게를 배서20드ization! 아, 그리스J 다는 걸주기 시작하냐? 주변에 첫 스파크인에 1전 뱀다! 아, 그리스J 다는 걸주기 시작하자!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! 개필코 볼트를 돌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! 좋아, 시작해! 다들 혼잡나봐라! 지금이 기회야! 성공이다!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어떻게 돌아온 거지? 초보자 빌레인저스! 그 아기가 그 괴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넘쳤습니다! 맞아요, 엄청났습니다!